오늘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고석점에 왔다. 바라더넨터 사업자로 이제는 못 가는 곳이었다. 여기 비행 오셨나봐요. 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비용할까? 원래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토끼 토끼. 말 한마디도 안 해지고. 일몰을 찍기 위해 4시쯤 도착했다. 이쁜 풍경을 담을 미니 3 프로다. 강원도 철원군은 아름다웠다. 강원도 철원군은 아름다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명히 공간이 충분해 보였는데... 미니3 프로가 추락을 했다. 강원도는 공기가 정말 맑고 느낌이 좋았다. 추락은 했지만 덕분에 멋진 풍경을 본다. 바라는 네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한다. 다행히 드론의 전원이 켜져 있어서 확인이 가능했다. 내가 보이지? 나 보이면 적일 것 같은데? 나 드론 찾으러 왔어요. 다 돌아보여요? 미니3 있으면 좀 찍어줘요. 역시 유튜버다. 미니3 같은 거 있으면 찍어줘요. 미니3 떠있으면. 바라는 올해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라는 드론들은 고생이 많다. 다행이다. 미니3 프로. 진짜 고생했어. 저기 넘어서 갔어요. 저쪽 건너편. 저 바위 갔다 온 거예요? 저 바위 맞은편에. 바라의 아바타는 수리하러 갔다. 6차 드론 정모에서 추락했다. 그래서 가계정님 아바타를 빌려왔다. 이륙합니다. 몰라 나 이륙할 거야. 가계정님의 아바타의 운명이 걱정이다. 이번에는 추락 안 할 거예요. 이번에는 추락 안 하기를 봐라. 이번에는 추락 안 하려고 했는데 추락했다. 미니3 프로 추락으로 한 번. 아바타 추락으로 또 한 번 산에 오른다. 잘한 것 같다. 저기 있네. 아우. 역시 유튜버다. 뭐 어떻게 해? 바라는 올해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응? 아. 하나나 갔구나. 아. 프로 후레나가 접혔어요. 아. 그래서. 아. 못 들었어. 아. 아. 갑니다. 찾았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추락 안 할 거예요. 추락 안 할 거예요.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And we know the change, the change will surely come. Maybe one more trip around the sun. But we'll gather here well and meet sea. Where we can be. Where we can be as one. And we know the change, the change will surely come. Maybe one more trip around the sun. And we'll gather here well and meet sea. Where we can be as one.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잘 가, 강예정 아가타.